민재와 마음이가 어떤 책을 읽고 거기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나타났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무엇이 진행되느냐 하면 마음이와 민재가 읽은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이 펼쳐지거든요 지금부터는 토론이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는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고 지금 수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독서토론하기입니다 첫 번째 논제와 입장정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 논제가 뭐냐면 토론하기의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토론 주제 토론 주제 그럼 토론하기 위해서는 토론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토론 주제의 특징은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해놓고 나는 찬성 너는 반대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까지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보겠습니다 마음이가 얘들아 로봇시대 인간의 일 다 읽어왔지 며칠 뒤에 교내 독선토론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우리 판에서 모의토론 대회를 열면 어떨까 아주 이상적이네요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합니까? 민재가 좋아 함께 토론해보면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거야 아주 환상적입니다 서현 그럼 먼저 논제를 정해볼까 토론하기 전에 정해져야 할 거 뭐라고요? 논제 정하기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떠올린 다음 질문으로 만들어보자 중호가 각자 생각한 질문을 종이에 적어 한데 모아보는 건 어때? 그래 그러자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요 원래는 여러분들 교재에는 네 가지 질문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저 그냥 지워버렸어요 특별히 이 설명하는데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요 자 그 질문을 통해 토대로 학생들이 뭘 정하느냐 논제 정하는 과정을 보세요 여기서는 논제의 조건 논제가 제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그게 나타납니다 서현이가 최근 사회적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과연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의 운전대를 맡길 수 있을지 토론해 보고 싶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논제의 조건 첫 번째가 나타났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회적 관심 사회적으로 흥미나 관심이 높은 것 높은 것을 토론 주제로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흥미롭지만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보다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를 내세우기에 좋겠어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두 번째 논제의 조건을 알 수 있어요 논제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구체적 주장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주장과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논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어가 그래 토론할 때 다른 주제들보다 양측의 대립하는 주장과 근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라는 말을 통해서는 토론의 논제 조건 뭘 할 수 있냐면 논제는 양측의 대립되는 주장과 근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대립되는 주장과 근거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논제의 성격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음이가 나도 질문이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아서 좋아 그럼 우리 모둠이 독서토론 논제는 우리는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로 정하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논제의 조건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논제는 여기요 여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입장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치지 않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서연이는 로봇의 종류는 다양하고 대상이 막연하니까 토론의 논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해 라고 정하는 것이 좋겠어 여기까지 아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논제를 정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뭐 나올까요? 입장 정하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호, 좋아. 그럼 토론의 찬반 입장은 어떻게 정할까? 민제, 나랑 마음이가 찬성 서연이와 중호가 반대의 입장이 되어 토론을 준비해볼까? 지 마음대로 다 정했어요 마음이가, 그래. 알찬 토론을 위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생각해보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모두 생각해야 하느냐 하면 내가 찬성 측의 입장이지만 반대 측이 어떤 논거로 내 주장을 반박할지 알아야 내 주장을 펼치기 쉽잖아요 그래서 토론을 준비할 때는 내 입장만 찾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어떻게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까? 까지 생각해보아야 올바른 토론,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제가, 서연이가, 중호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여기까지가 책을 읽고 논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하는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사합니다.